5월 10일 공병호TV는 통신기능을 가진 개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을 보면 2014년 1월 17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법령에 따라 전산조직의 사용여부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산조직입니다. 중앙선거법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라는 용어 대신에 전산조직이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전산조직은 전자개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개표 시스템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투표지 분류기, 제어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를 이야기합니다. 세 파트입니다. 모니터라든지 분류기라든지 개수기와 같은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출력하는 출력기, 모니터, 인쇄기 같은 것을 포함해서 전산조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송신기능은 없습니다. 전산조직에는. 2012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이과가 내놓은 분류기에 대하여라는 그런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 시스템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한 세트로 구성되고 있으며 작동은 셰트 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작동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 이렇게 한 셰트로 운영되지 그 셰트가 네트워크로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산조직은. 그럼 투표지 분류기는 이미지 인식부, 연결부, 분류함부로 구성되고 투표지를 유무호요별 또는 후보자별로 분류 및 계산하고 분류된 투표지를 지정된 분류함에 적재한다.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되고 투표지 분류기로부터 전송받은 투표 이미지를 읽어서 해당 후보자 정당별로 분류하도록 명령한다. 컴퓨터는 컴퓨터지만 외부와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송신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용 프린터입니다. 분류 결과를 투표구 또는 업명동별로 개표 상황표를 출력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전자개표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합입니다. 기능이 분리기능 혹은 개수기능, 그 다음에 계산기능 합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기능입니다. 분리 더하기 계산 더하기 전송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전산조직은 컴퓨터가 있지만 제어용 컴퓨터이고 외부로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서 송신하는 그런 기능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송기능을 전자개표기에 탑재하는 것은 바로 전송기능을 전산조직에 탑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참 안 씁니다. 전자개표기에는 통신 전송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전산조직에는 분리기능과 계산기능만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기능과 계산기능을 수행하는 제어용도를 갖고 있는 컴퓨터만 존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전송기능의 불법성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78조의 사항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 매체를 이용한 광고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화해하며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도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투표의 분리기능과 계산기능만을 강조하지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법을 여러분들 278조 사항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속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제178조 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좀 모호합니다.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최종 개정이 2015년 8월 13일 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법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118조 개표의 진행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행부분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항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배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계산에 필요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된 것은 2014년 1월 17일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분리와 계산, 합산 기능에 한해서만 전산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전산조직은 송신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에 방송된 통신기능을 탑재된 개수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은 여러분들도 어제 방송을 보셨다시피 나는 4.15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분리 및 계산 기능을 넘어서 2010년 12월 9일에 주식회사 플러스 상사의 투표자 심사 개수기에서처럼 통신장비가 장착되어 있다면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플러스 상사의 제품에는 통신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분리기는 물론이고 특히 개수기에 대해서 통신기능의 탑재는 상당한 그런 논란을 일으킬수록 봅니다. 어떤 경우든 개표 과정에서 통신장비는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법령으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혹시 선거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선거법에 어디에 통신장비가 허용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보시고 혹시 그 점이 제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정정 방송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점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2년도 전자개표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2002년도에 사용할 때는 모두 다 렌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송신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제거작업들이 들어갔는데 이 법령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통신장비의 장착 유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판례가 분리기능이나 계산기능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송신기능까지 탑재하는 것은 해킹 가능성을 일찍부터 굉장히 경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